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발가락이 닮았다. 김동인 노총각 M이 혼약을 하였다. 우리들은 이 소식을 들을 때 뜻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M은 서른두 살이었습니다. 세태가 갑자기 변하면서 혹은 경제 문제 때문에 혹은 적당한 배우자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단지 조언이라 하는 데 대한 반항심 때문에 늦도록 총각으로 지내는 사람이 많아가긴 하지만 서른두 살의 총각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아직껏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최근 비슷시 결혼에 대한 주의를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M은 언제나 그런 의론을 받을 때마다 겉으로는 고소로서 친구들의 말을 거절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M이 우리의 모르는 틈에 어느덧 혼약을 한 것이예다. M은 가난하였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어떤 회사의 월급쟁이였습니다. 이 뿔이 약한 그의 경제 상태가 그로하여금 늦도록 총각으로 지내게 한 듯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친구들은 M의 총각 생활을 애석히 생각하여 장가들기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쁜은 M이 장가를 가지 않는데 다른 종류의 해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나의 직업이 발견한 M의 육체적의 결함 이것 때문에 M은 서른이 넘도록 총각으로 지낸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M은 학생시대부터 대단한 방탕 생활을 하였습니다. 방탕이래야 금전상의 여유가 부족한 그는 가장 하루에 속하는 방탕을 하였습니다. 오십 전 혹은 이런만 생기면 즉시로 우동집이나 유각으로 달려가던 그였습니다. 체질상 성욕이 강한 그는 그 불붙는 성욕을 끄기 위하여 눈앞에 닥치는 기회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날지라도 음식을 한턱하라기보다 유각을 한턱하라는 그였습니다. 진로는 모르지만 양으로는 세계의 누구에게든 그다지 지지 않을 테다. 관계한 여인의 수요에 대하여 이렇게 발언하기를 주저치 않으리만치 그는 선택이라는 도정을 밟지 않고 집어세웠습니다. 스물 서너 살에 벌써 200명은 넘으리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른 살 때는 벌써 괴승 신돈이를 멀리 눈아래로 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지라 온갖 성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술이 억배여 그 위에 유달리 성욕이 강한 그는 성병에 걸린 동안도 결코 삼가지를 않았습니다. 1년 360여 일을 그에게서 성병이 떠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늘 농이 흐르고 한 달 건너쿰 고아념으로서 걸음걸이도 거북스러운 꼴을 하여가지고 나한테 주사를 맞으러 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50전 혹은 1원만 생기면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지라 그는 생식 능력이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잘 아는 나는 엠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여기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그의 도덕심에 동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일생을 빈곤한 가운데서 보내고 늙은 뒤에도 슬아도 없이 쓸쓸하게 지낼 그 더구나 자기를 봉양할 슬아가 없기 때문에 백발이 되도록 제 손으로 고해를 헤엄치어 나갈 그는 과연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이렇던 엠이 어느덧 우리의 모르는 틈에 우물쯤을 혼약을 한 것이외다. 하기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은 뒤에 혼자서 신간치료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 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어두운 얼굴로서 내가 묻는 이야기에도 그다지 시원치 않은 듯이 입술의 대답을 억지로 하고 있다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졌습니다. 남자가 매독을 앓으면 생식을 못하나? 괜찮겠지. 임질은? 글쎄 고안을 침범당하지 않으면 괜찮아. 고안은 내 친구 가운데에 고안념을 앓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생식을 못하겠다고 비관이 여관이 아니야. 고안을 침범당하면 절대 불가능한가? 양쪽 다 알았다던데. 그것도 경하게 앓았으면 영향 없겠지. 가령 그 경하다 치면 내가 앓은 게 그게 경한편일까 중한편일까? 나는 뜻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중하기도 그만치 중하게 앓은 뒤에 지금 그게 경한개냐 중한개냐 묻는 것이 농담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으므로 엠의 얼굴은 역시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무슨 중대한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눈을 푹 내리뜨고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본 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아주 경한편이지 이렇게 대답하여 버렸습니다. 경한편? 그럼 이리하여 작별을 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면 그 저녁의 그 문답이 오늘날에 그의 혼약을 이루게 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엠이 혼약을 하였다는 기보를 가지고 온 것은 티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마침 친구가 너덧사람 모여있을 때였습니다. 골동국보 하나 없어졌다? 누가 이런 비평을 가하였습니다. 나는 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연애로 혼약이 된 셈인가요? 연애? 연애가 다 뭐요? 술집 여자밖에 여자라는 걸 모르는 녀석이 어디서 연애의 대상을 구하겠어? 그럼 지창금이라도 있답니까? 지창금이 니 집의 이름이요? 나는 여기서 이 혼약에 대하여 가장 불륙해한 면을 보았습니다. 삼십이 넘도록 총각으로 지낸 그로서 연애라 하는 기묘한 정사 때문에 그 절을 굽혔다면 그것은 도리어 축하할 일이지 책할 일이 아니외다. 지창금을 바라고 혼약을 하였다 하여도 지금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크게 욕할 수가 없는 일이외다. 그러나 연애도 아니요 금전 문제도 아닌 이 혼약에서는 가장 불유쾌한 한 가지의 결론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가장 불유쾌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각에 다닐 비용을 경제하기 위하여 마누라를 얻는 셈이구려 이 혹평에 대하여는 티는 마탕치 않다는 듯이 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호건할 것도 아니겠죠. 엠도 벌써 서른두 살이든가 세 살이든가 좌우간 그만하면 차차로 자식도 무릎에 앉혀보고 싶을 게고 그렇다고 마땅한 마누라를 선택할 길이나 방법은 없고 자식? 고아념을 그만침이나 심하게 앓은 녀석에게 자식은 무슨 자식? 불륙해하기 때문에 경솔이도 직업적 비밀을 입 밖에 내인 나는 하던 말을 중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말까지는 도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엠의 생식 능력에 대하여 사면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나는 그 말을 돌려 꾸미기에 한참 애를 썼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혹은 엠은 생식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찰을 안 해본 바이니까 혹은 또한 생식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엠이 너무도 싱거운 혼약을 한 데 대하여 불륙해하여 그런 혹언을 하였지만 그 말은 취소한다. 이러한 뜻으로 꾸며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석에 있던 스무살 쯤 난 젊은이가 외려 일생에 자식 없이 지내면 편치 않아요? 이러한 의견을 내는 데 대하여 젊은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혈 속의 애정이라는 문제와 그 문제를 너무도 무시하는 이즘의 풍조에 대한 논평으로 말머리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엠은 몰래 결혼식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친구로서 엠의 결혼식의 날짜를 미리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를 제각기하는 소위 신식 혼례식을 하지 않고 제 집에서 구식으로 하였습니다. 모 여고보 출신인 신부는 구식 결혼식이 싫다고 하였지만 엠이 억지로 한 것이라 합니다. 이리하여 유각에서는 한 부지런한 손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독점이라 하는 건 참 유쾌하거든. 결혼한 뒤에 엠은 어떤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합니다. 비록 연애로서 성립된 결혼은 아니지만 그다지 실패의 결혼은 아닌 듯 하였습니다. 50전 혹은 일원의 돈을 내어던지고 순간적 성욕에 만족을 사던 이 노총각이 꿈에도 생각지 못할 독점을 하였음에 그의 긍지가 작지 않았을 것이외다. 연애 결혼은 아니었지만 결혼한 뒤 연애가 생긴 듯 하였습니다. 언제든 음침한 기분이 떠돌던 그의 얼굴이 그럴싸해서 그런지 좀 밝아진 듯 하였습니다. 복 바꿔라 우리들 더구나 나는 그들의 결혼을 심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낱 엠의 성행위기구로 엠과 결혼한 커다란 희생물인 그의 젊은 아내를 위하여 이것이 행복된 결혼이 되기를 축소하였습니다. 동기는 여하튼 결과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너의 아내로서 한 개의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하여라. 어머니로서의 즐거움을 맛볼 기회가 없는 너의 아내에게 그 대신 아내로서는 남에게 곱대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라. 엠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이렇게 축소하였습니다. 신혼의 며칠이 지난 뒤부터는 엠이 자기의 젊은 아내를 학대한다는 소문이 조금씩 들렸습니다. 완력을 사용한단 말까지 조금씩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아라비안 나이트 마신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되풀이하여 보곤 하였습니다. 어떤 어부가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거기는 고기는 없고 그 대신 병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병은 마개가 닫혀있고 그 위에 나부로 굳게 봉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어부는 잠시 주저한 뒤 그 병의 봉암을 뜯고 마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즉 병에서는 한 줄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연기는 차차 뭉쳐서 거기는 커다란 마신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이 병 속에 감금한 것은 선지자 솔로몬이다. 이 병 속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스스로 맹세하였다. 백 년 안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거대한 불을 주겠다고. 그리고 백 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맹세하였다. 이제 다시 백 년 안으로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보배를 다 주겠다고. 그리고 헛되이 백 년을 더 기다린 뒤 백 년을 더 연기해서 그 백 년 안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와 영화를 주겠다고. 그러나 그 백 년이 다 지나도 역시 구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맹세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구해주는 놈이 있거든 당장에 그 놈을 죽여서 그새 갇혀있던 그 분풀이를 하겠다고. 이것이 병 속에서 나온 마신의 이야기였습니다. M이 자기의 젊은 아내를 학대한다는 소문이 들릴 때 나는 이 이야기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이 지나도록 총각으로 지낸 그 고통과 고적함에 대한 분풀이를 제 아내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컷 학대하라 실컷 학대해라 더욱 축소하였습니다. M이 결혼한 지 1년이 거의 된 어떤 저녁날이었습니다. 그와 나는 어떤 곳에서 저녁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날 유난히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술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본시 말이 많지 않은 그가 이날은 더욱 입이 무거웠습니다. 몹시 취하여 더 술을 먹지 못하리만치 되어서 그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충혈이 된 그의 눈은 무시무시하게 번득였습니다. 여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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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지 말고 진정으로 말해주게 내게 생식 능력이 있겠나 글쎄 검사를 해봐야지 나는 나는 이만치 하여 넘기려 하였습니다. 그럼 한번 진찰해봐 주게 왜 갑자기 그는 곧 대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술을 한 잔 먹은 뒤 눈을 푹 내려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만약 생식 능력이 없다면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불쌍하지 않나 그래서 없는 게 반명되면 아직 젊었을 때 헤어져서 저 사람이 제 운명을 다시 개척할 때를 줘야지 않겠나 그래서 말일세 진찰해 보아야지 그럼 언제 해보세 그 며칠 뒤 나는 M의 아내가 임신했단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M은 그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M의 아내는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M이 검사하겠다던 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날의 제 말 맞다나 아내의 장례를 위하여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대한 의욕 때문에 하여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온전히 모르는 바는 아니로 돼 십중 팔구는 자기는 생식 불릉자일 텐데 자기의 아내는 임신을 한 것이외다. 생각하면 재미있는 연구기 외다. 생식 능력이 없는 M은 그런 기색도 배지 않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M에게로 시집을 온 새 아내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제 남편이 생식 불릉자인 줄 모르는 아내는 버젓이 자기의 가진 죄의 씨를 M에게 자랑하고 있을 것이외다. 일찍이 자기가 생식 불릉자인지도 모르겠다는 점을 밝혀주지 않은 M은 지금 이 의혹의 구렁텅이에서도 제 아내를 체크할 권리가 없을 것이외다. 그가 검사를 하겠다 하나 검사를 하여서 자기가 불구자인 것이 판명된 뒤 어떤 수단을 취하는지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음행을 체크하자면 자기의 사기적 행위를 폭로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자면 제 번민만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어떤 날 그는 검사를 하자고 왔습니다. 그때 마침 환자가 몇 사람 밀려 있던 관계상 나는 그를 내 사실에 가서 좀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환자 처리를 다 하고 내려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를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그는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도 사실 어찌 아여야 할지 똑똑히 마음을 작정치 못한 것입니다. 검사한 뒤에 당연히 사멸에 있을 살아있다고 하자니 그것은 나의 과학적 양심이 허락지 않는 바이외다. 그러나 또한 사멸하였다고 하자니 이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망쳐버리는 무거운 선고에 다름없습니다. M이라 하는 정당한 남편을 두고도 불의의 쾌락을 취하는 M의 아내는 분명히 책받을 여인이겠지요. 그러나 또한 다른 편으로는 이 사건을 관찰할 때 내가 눈을 꾹 감고 그릇된 거만을 내린다면 그로 인하여 절대로 불가능하던 M이 슬아의 사랑스런 자식을 두고 거기서 노후의 위안도 얻을 수 있을 것이오. 만사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외다. 내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갈래길에 서서 나는 어느 편기를 취하여야 할지 판단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4, 5일 뒤에 저절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침울한 얼굴로 찾아온 M에게 대하여 나는 의리상 오늘 검사해보잖아? 하니까 그는 간신히 대답하였습니다. 벌써 했네. 어? 어디서? 비병원에서 그래서 결과는 살았다대 나는 뜻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의외의 대답을 들은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살았다대 하는 그의 음성이 너무 침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동안 나는 내가 하마터면 질 뻔한 괴로운 임무에서 벗어난 안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 병원에서의 검안에 의외의 눈을 크게 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눈을 만난 M의 눈은 낭패한 듯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눈으로 그가 방금 한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는 왜 거짓말을 하였나 자기의 아내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상과 제 마음을 속여가면서라도 자식을 슬하에 두어보기 위하여 나는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겁고 침울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이런 기분 알겠나 어떤 그는 잠시 쉬어서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월급 쟁이가 월급을 받았네 받은 즉시로 나와서 먹고 쓰고 사고 실컷 마음대로 돈을 썼네 막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세 지갑 속에 돈이 몇 푼 안 남아있을 것은 분명해 그렇지만 지갑을 못 열어봐 열어보기 전에는 혹은 아직은 꽤 많이 남아있겠거니 하는 유행심도 붙일 수 있겠지만 급기 열어보면 몇 푼 안 남은 게 사실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게 무서워서 아직 있거든 스스로 속이네 그려 쌀도 사야지 나무도 사야지 열어보면 그걸 살 돈이 없는 게 사실로 나타날 테란 말이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지갑에서 손을 멀리 하고 제 집으로 돌아오네 그 기분 알겠나 나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는 다시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M은 검사도 하여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무서워합니다 그는 검사를 피합니다 자기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상식으로 판단하여 남편의 아이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외다 의심을 품을 필요도 없는 것이외다 왜 여인이 남편을 맞으면 원칙상 임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의심하다가 향기롭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면 이것은 자작지열로서 원망을 할 곳이 없을 것이외다 벌의 둥지를 건드리는 것은 어리석은 지시 외다 십중 팔구는 향기롭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검사를 M은 회피한 것이외다 절망을 스스로 사지 않으려 그리고 범민 가운데서도 끝끝내 일루의 희망을 붙여두려 M은 온전히 검사라는 위험한 벌의 둥지를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이외다 그리고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식에게 대하여 억지로 애정을 가려보려 결심한 것이외다 검사를 검사를 하여서 정충이 살아있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사멸하였다면 제 아내에게 생길 비극과 분노와 절망은 둘째치고라도 일생을 일생을 슬아의 혈육에 없이 보내고 노후에 의탁할 곳을 가질 가능성 조차 없는 절망의 지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외다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거부하고 까지 이런 모험행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외다 이리하여 그는 검사는 단념했지만 마음에 있는 의욕부는 온전히 끄지를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 어떤 날 그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은 꼭지 애비를 닮는다면 좋겠구만 거기에 대하여 나는 닮는 예를 여러가지로 들어서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인이 애를 뵈면 걱정일 테야 아버지나 친할아버지를 닮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외가를 닮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닮지 않으면 걱정이 아니겠나 그저 애비를 닮아야 제일이네 나는 대답 하였습니다 글쎄 말이지 내 전문의 아니니까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독일 소설에 이런게 있지 않나 아버지라나 하는 희곡말일세 자식을 낳았는데 제 자식인지 아닌지 몰라서 번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그것도 다 지 아버지만 닮으면 문제가 없겠지 하 다 귀찮네 M의 M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반년쯤 자랐습니다 어떤 날 M은 그 아이를 몸소 안고 병을 배로 나한테 왔습니다 기관지가 조금 상하였습니다 약을 받아가지고도 그냥 좀 앉아있던 M은 묻지도 않은 말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놈이 꼭 제 증조부님을 닮았다거든 그래 나는 그의 말에 적지 않은 흥미를 느끼면서 이렇게 응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자면 그 어린애와 M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바인데 그 애가 M의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기이함으로써 어린애의 진평과 외편의 근친에서 아무도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 M의 친척은 할일없이 예전에 죽은 조상을 들추어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애에게 커다란 의혹과 그보다 더 커다란 희망을 M으로 하여금 손쉽게 그 말을 믿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적어도 신뢰하려고 마음먹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자기의 말에 흥미를 가지는 것을 본 M은 잠시 주저하다가 그가 예비하였던 둘째 말을 마침내 꺼내었습니다 게다가 날 닮은 데도 있어 어디 이보게 M은 어린애를 왼편팔로 가만히 옮겨서 붙 안으면서 오른손으로 제 양말을 벗었습니다 내 발가람이 내 발가락 내 발가락은 남의 발가락과 달라서 가운데 발가락이 그중 길어 쉽지 않은 발가락이야 헌데 M은 강보를 들치고 어린애의 발을 가만히 꺼내어 놓았습니다 이놈의 발가락을 보게 꼭 내 발가락 아닌가 닮았거든 M은 열심으로 찬성을 구하듯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닮은 곳을 찾아보았기에 발가락 닮은 것을 찾아내었겠습니까? 나는 M의 마음과 노력에 눈물겨워졌습니다. 커다란 의혹 가운데서 그 의혹을 어떻게 하여서든 사겨보려는 M의 노력은 인생에 가장 요절할 비극이었습니다. M이 보라고 내어놓은 어린애의 발가락은 안 보고 오히려 얼굴만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나는 마침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발가락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 그리고 나의 얼굴로 날아오는 의혹과 희망이 섞인 그의 눈을 피하면서 돌아앉았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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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